해는 뜨거운데 바람이 선선하니까 그나마 살만하지. 태풍 오는 거 아니야?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딸 게 또 엄청나. 이게 뭐래. 수박. 아이고야. 수박 다 따야 돼, 이제. 그치, 이게 다 큰 거네. 어, 어, 어. 야, 그때 우리 노란 수박 있잖아, 이거. 어머, 어머, 어머. 그거 진짜 귀에, 귀에. 아이고, 잘 익었다. 오늘 얘네도 잘 익었어, 얘네. 어우, 이거 참해. 그래도 익었어, 조그만한 애. 어머, 이거 봐. 아니, 따는데. 그냥, 그냥. 날라가면서. 한 입 먹어. 냄새 봐, 냄새. 음. 자. 냄새가 기가 막히네. 입가심에. 음. 음. 맛있어. 야, 이거는 진짜. 한 사람용. 1인 수박이다, 1인 수박. 음. 아우, 맛있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거기야, 제대로 익었어. 우이는 계속 이렇게 따먹을 수 있어. 진짜 여기 다 있구나,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됐어요, 선배님. 됐지? 네.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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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우, 얘는. 살결이. 한 명 어디 갔어? 야. 오우. 미쳐버려. 이게 뭐야. 청계알. 진짜 작다. 내 손에 오면 더 작아. 세계 평화와 안녕. 자, 들어가. 오우. 나르는 거 봐. 깜순이 깜돌이. 백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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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모임 먹는 거 봐. 먹는다, 먹는다. 얘들아. 병아리 티를 좀 벗어나는 거 같아. 중딱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 중딱이야, 이제. 어우, 자태 봐. 아아. 최초의 알. 이게 두 번째 계란입니다, 두 번째 계란. 두 번째예요? 어.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아, 먹을 수 있을까? 아, 먹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 이걸. 야. 턱 깨가지고. 아, 그치. 이걸 뭘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해. 이따가, 이따가 네 처분에 맡길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따가 옥수수 간단하게 저렇게 몇 개만 따가지고. 아, 그래요? 옥수수 밥 먹자. 그렇지. 그리고 지금 딱. 어, 지금 딱. 이렇게 만져봐. 정말 땅땅한 걸로. 오, 기적적으로. 이쁘다, 얘. 그치. 아우, 무슨 꽃송이 같아요. 이거 봐. 아우, 이뻐. 얘들이 다른 애들하고 많이 섞이질 않았나 봐. 어머, 어머, 이뻐라. 어? 이쁘다. 같은 씨잖아. 그렇지? 그리고 다 똑같아. 응. 아우, 이뻐. 오늘은 이것까지만 따고. 그래요. 많다, 생각보다. 많아? 묵직하지? 인가요. 아이고. 하자. 아이고. 오늘. 오늘. 요리는. 옥수수 밥에. 깻잎. 전. 깻잎. 김치. 김치. 아이고, 이것도 진안한 작업이네. 아, 떨어져요? 어. 아무래도 여물어서 그런가 보다. 응응. 밥그릇으로 하나면 되지 않을까? 밥을 조금만 할 거잖아. 구워줍니다. 구워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반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찌개한 옥수수를 쪼개서